대구 팔공산 파괴사 성전암이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요사체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성전암 뒤편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와 바위가 요사체 다각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찰 진입로 곳곳이 패이고 20m 길이의 석축 일부가 훼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전암 도감 진현스님은 4부대 중이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동안거 수행에 차질 없도록 성전암이 선원 기능을 되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